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교구가 한반도 평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결실을 위한 9일 기도를 교구 공동체에 당부했습니다. 대전교구는 최근 각 본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9일 동안 매 미사 전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봉헌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자는 의미입니다. 교구는 9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자 회담 전날인 6월 1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특별지향 미사를 봉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교구는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 속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전교구는 오는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24일 주일에는 교중미사 한 대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25일에는 교구장 유흥식 조교 주례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잠시 후, 묵헌하고, pill양교구는 바ad восп巨РИИ